저기요 오, 저기있다 아! 정비바씨 아, 반갑습니다 아,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신거에요? 아, 저요? 아, 지금 그... 그 연예인분들이 그... 미술작품으로 태그를 통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일단 우리 VFC 신자 여러분, 기인사님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그래서 FNC 아티스트들의 친절한 감성을 담은 다양한 FNC 와우 세브를 볼 수 있는데, 정용화씨 한 번 봐주세요 이건 무슨 감성을 담은 작품이죠? 아, F 그리고 이게 와우인데 와우를 N처럼 적었어요. FNC 와우 멋있다 아, 이거 잘 그렸는데? FN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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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 업무 그리고 제 업무 그래서 많이 늦을 수 싶어요. 그리고 내일 제가 드라마 첫 방송을 해요. 그래서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동하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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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